나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화제의 임무를 만나보는 시간 생생초대석으로 일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YTN 라디오 저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우리나라 가스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좀 부주인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우예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4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네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은 지금 전국민이 가스를 쓰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가스사고 관리 등 다양한 안전관리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가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수소는 또 고압으로 쓰는 가스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반 마련을 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7일에 우리 임혜정 사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지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보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스안전업무라는 게 실제 필요한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보고 검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가스사고를 1년 연간으로 100건 이하로 이렇게 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가스 사용 초기에 1990년대 같은 경우 1년에 500건, 600건 나든 사고를 최근에는 100건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고 그래 수소안전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회사의 이름에 걸맞게 가장 주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스사고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그러면 가스사고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1년 연간 가스사고가 100건 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스전성기 사고가 최고 많이 나던 시기로 비교하면 5,600건씩 됐었기 때문에 많이 줄인 건데요. 이 추세를 우하향하는 추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사고를 꾸준히 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류기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못하겠느냐. 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기기들을 조금 더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 또 대국민 홍보를 얼마나 더 가스안전에 관해서 더 하느냐. 이런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가정에 서민층이 많이 쓰는 LP가스입니다. 큰 통에 담아서 쓰는 그건데 배달해서 쓰는 그게 가스인데 이거를 공급업자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판매업자가 판매업자들이 참으로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기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LP가스 쓰는 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수를 연결해서 쓰는데 그걸 금속 배관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스 노출이 적고. 배관이 훨씬 튼튼해질 테니까요. 튼튼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LP가스든 도시가스든 그렇습니다만 가스에다가 음식이나 뭐를 올려놓고 오랫동안 깜빡 잊고. 잊어버리는 경우 많죠.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걸 위해서 타임워크기라고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기기 보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게 아예 제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사고를 점점 줄여나가기 위해서 안전기기 보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홍보하는 일도 그렇고 양쪽 일을 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들어봤고 앞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소경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들 많이 이미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접해 보셨을 텐데 일단 수소안전전담기관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법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국정부가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작년 7월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세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선정을 했고 수소가스를 유통하는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기존의 가스공사를 했고요. 또 안전전담기관으로는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수소경제라는 게 참 그동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직 낯설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인천 청라지구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수소성과보고대를 산업자원부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생산된 수소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거냐. 또 그 유통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수소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걸 서로 준비되고 있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보는데 그 모든 과정에 저희 안전이 다 담보가 돼야지 수소경제를 안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정부부터 우인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수소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각종 수소 생산, 유통, 활용에 대한 관련 부품 이런 걸 다 안전한지를 인증해 줘야 되는데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저희 안전공사가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해외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보고 뺏기고 차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룰세터로서 국내에서 저희 안전공사와 함께 정부 또 학계 또 관련 업계에 참여해서 안전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관련해서 검사나 이런 걸 위한 인프라들은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버스 충전소 부품 시험평가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수소가 상용차 버스나 트럭이나 쓰일 수 있게끔 많이 하는 걸 그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또 세계 최초로 수소용품을 검사할 수 있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각종 연료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성능을 시험하고 하는 것 또는 수전의 설비. 뭐 이런 걸 수전의 설비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이런 설비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안전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니까 정보를 알리고 체험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도 저희들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수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나라가 아직 다 낯선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 수소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정립된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시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인프라도 새롭게 뭔가 구축하시려면 참 많은 노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수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수소 충전소를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비용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연료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는 않을지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혹시 관련한 지원책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라는 게 수소차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수소차 보유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거 잘 활용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가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보고 정부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충전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충전소 운영 사업자인 경우에 자기 부지만 확보하면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 제공해 주는 거 약 30억 정도가량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건설이 되면 충전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저희 가스안전국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 완성 검사 이런 단계를 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충전소가 완공될 수 있고 또 그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 충전소 점검 장비 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안전관리할 것이냐. 필요 최소한의 장비를 저희 공사에서 구입해서 무상임대로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 가스안전국사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나갑니다만 매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수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 품질, 수소 자체도 또 품질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품질 검사 수수료 또 지금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반값만 받고 검사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거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들이 그렇게 안정을 찾았다고만은 꼭 못하기 때문에 초기 몇 년 동안은 충전소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걸 또 저희 가스안전국사 상황실에서 전국에 수소 충전소를 연결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충전소에서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소통을 하고 또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가스안전국사 지사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상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수소에 와닿는 건 수소차니까 수소차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수소하면 낯선 것도 있지만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를 아마 가장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나 내가 좀 활동하고 있는 환경 주변에 혹시라도 수소 충전소가 생기면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닐까. 너무 위험한 게 내 생활 반경에 설치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좀 저희의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가 얼마나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소하면 수소폭탄까지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수소가 위험한 게 아니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수소 충전소를 우리 집 근처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소라는 게 지금 처음 쓰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쓰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공장에 정유공장에 석유를 원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게 수소가 생깁니다. 소위 부생수소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생수소를 가지고 지금도 써오고 있고 오랫동안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생수소를 가지고 또는 아니면 부생수소는 CO2를 발생시키는 소위에게는 그레이 수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국 최후에 원하는 건 그린 수소, CO2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 이걸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더 값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경제성 있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수소는 우리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폭발력이 있는 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는 실제 수소가 약간 좀 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의 폭발력은 갖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수소폭탄에 쓰이는 수소라는 건 이 현재 있는 대기압이 아닌 아주 고압 또 아주 고온의 조건에서 예를 들면 태양 근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소위 얘기는 중수소, 중수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수소폭탄이고 실제 수소폭탄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터졌다 하는 예리는 없지 않습니까? 원자폭탄까지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소와 중수소를 활용한 수소폭탄과는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저희의 궁금증을 또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아무래도 이 가스 관련 검침을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겪는 기간 동안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 스마트 기반으로 한 비대면 업무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런 검사의 이런 변화를 반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본적으로 업무 혁신인데요. 현장에서 검사하는 업무를 조금 디지털 기반해서 조금 수월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고 그게 또 코로나 시대하고도 맞았고 그래서 완전한 대면 업무를 금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좀 대면 업무를 줄일 수는 있고 다만 저희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검사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현장을 가든 큰 공장을 가거나 관련한 서류, 회사의 이력 이런 걸 전부 서류로 들고 다니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다 전산화해서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그걸 갖고 찾아서 하고 그래서 일괄 처리해 주는 거죠. 빨리 거기서 본사하고 바로 소통해서 검사 필증이 필요한 건 검사 필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훨씬 업무를 효율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공사의 검사원들의 업무 부담, 업무 부담 이런 건 많이 줄였으면서 민원인들한테는 훨씬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특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또 해야 하실 일도 많고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대에 아주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는 또 기존에 쓰던 다른 에너지보다도 조금은 더 다루기가 어렵고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는 산업현장에서 가스 쓰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일이 저희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약 반세기가량 대한민국의 가스 안전을 채워왔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이 취임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그 실적은 결국 가스 사고를 감축시키는 거고 또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수소가스가 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정착하는데 수소경제 시대에 저희가 밑받침을 깐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가스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었습니다.